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협동협 이동협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 연구소의 전기부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아무래도 주막을 운영하시다 보니까요. 주중보다는 주말이 좀 더 바쁘시죠? 그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장마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긴 해도 주말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없죠? 그러고 보니까요. 예전에는 주말에 결혼식 스케줄 때문에 제가 엄청 바빴거든요. 스케줄이 많을 때는 하루에 두세 개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많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결혼식이 사실은 주말에 그동안 많이 있었고 주중에도 결혼식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일단 미룬 분들도 많고 하다라도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결혼식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거에는 결혼식을 준비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의 자동차를 멋지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웨딩카로 신혼여행 떠날 때 이렇게 신랑 신부님 배웅해 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혼인을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거에다가 최근에는 또 코로나19나 경제적 불황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소규모로 진행하는 스몰 웨딩이 또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또 행복까지 작아지면 절대 안 되겠죠. 누가 뭐래도 결혼식 날 만큼은요, 신랑 신부님이 원없이 축하받고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볼 제2의 인생, 오늘의 주인공은요, 최고의 웨딩데이를 선물해 주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누구지 너무 궁금하시죠? 정말 궁금해요. 자, 오늘의 주인공 제2의 직업은 바로바로 웨딩 쇼퍼인데요. 쇼핑을 하는 그런 쇼퍼가 아니고요. 웨딩카를 운전해 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특수 운전 기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제2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웨딩 쇼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2의 일상을 지금부터 만나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2의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동작구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공유 오피스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월 3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공간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8년 차, 올해 70으로 웨딩 쇼퍼를 창업한 노경환입니다. 쇼퍼는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 귀빈들을 모시는 마차의 마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웨딩 쇼퍼는 결혼식 드라이버로서 결혼식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격의 드라이버를 웨딩 쇼퍼라고 합니다. 아, 단순히 웨딩카를 운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님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의전 서비스를 하는 거군요. 네, 저렇게 이제 레드카페까지 깔아주시는군요. 정말 이제 기민대접받는 기분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아직까지 저런 무대 두 번도 못 써봤는데. 기석은 또 모자도 멋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80년도서부터 앰버서더 호텔에서 일을 시작해서 마지막 이천 미란다 호텔 총지회인으로 해서 19... 아, 2012년인가요? 네, 그때 은퇴를 하였습니다. 제 나이 62세 은퇴면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죠. 일은 나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바튼 체인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직장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리오로 오랜 기간 일하신 만큼 고품격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매일 출근하죠. 사무실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가 돼요? 아, 주로 고객들에게 리프라이 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쇼퍼 배정 등 업무 링크하는 일을 사무실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으면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과 삶을 같이 영유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일을 찾는 데 있어서 이력서를 많이 써봤는데 많이 제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호텔 경영 또는 그것이 안 되면 허다못해 빌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에게도 도전을 해봤는데요. 나의 장벽으로 인해서 저를 받아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자유롭게 저만의 어떤 일을, 직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럼 보통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저 스케줄이요? 스케줄이 좀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사실은 핸드폰에다가 카렌다를 활용해서 스케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핸드폰에다 이렇게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이 다 차 있는 거예요? 네. 예약이 매주 주말마다 되어 있는데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약이 없는 편입니다. 왜냐고요? 8월은 비수기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예약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도 결혼 성수기에는 예약을 잡기 힘들 만큼 예약이 많다고 하네요. 새로운 사업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아들이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식에 아들이 새벽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해했죠. 왜 자동차를 가지고 나갈까? 결혼하는 주인공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는데요. 그래서 의아해했고 나중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옛날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틀려진 걸 그때 발견을 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하면 어떨까? 은퇴한 시니어들이 하면 어떨까 하는 차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사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하고 물어보니까 쾌히 즐거운, 뭐라 그럴까요?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제가 힘을 받고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창직의 아이디어를 주고 또 주인공에게 제2의 인생까지 열어줬네요. 그렇네요. 그런데 웨딩 쇼퍼라는 게 아직은 낯선 서비스라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쇼퍼? 이게 뭐지? 쇼파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창업 과정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처음 출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3번 도전, 3번 다 낙방을 하고요. 그러니까 3전, 4기로 해서 4번째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단 출발하고 난다 보다는 좀 쉬웠습니다. 제가 창업 이후에 정부 지원 사업과 민간 지원 사업 전부 다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고요. 전체 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 자금을 받아서 오늘의 웨딩 쇼퍼를 만드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우리 쇼퍼님한테 전화드린 게 이번 주 혹시 시간 되십니까? 예약이 들어와서 지금 웨딩 쇼퍼를 배정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웨딩 쇼퍼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없던 창업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출발할 적에 웨딩 쇼퍼, 그러니까 드라이버 모집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 접근을 할 적에 우리의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용해 줄 신랑 신부가 그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되물었을 적에는 빨리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애로사항이 되었었죠. 주인공의 꾸준한 노력 끝에 창업 첫 해 두 달간 13커플을 에스코트했고요. 다음 해에는 103커플, 그 다음 해인 2019년부터는요. 무려 202커플이 제2의 웨딩 쇼퍼 서비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요. 성장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해쯤에는 1,000커플, 1,000커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인공 제2는요. 공모전에 도전해서 지원금을 받는 데 성공하셨다고 아까 들었는데요. 창업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런 지원 사업들을 찾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인공의 경우에 본인도 이제 시니어 창업자이면서 또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구상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켜가지고 창업 공모전에 도전을 한 거예요.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도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으면 당선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주인공도 3전 4기 끝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도전기를 쭉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처음 세 번은 뭐 낙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2천만 원을 처음 받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지원금을 받는 것이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것을 다시 돌려주는 건 아니지만 지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저 제2처럼 사실은 그 지원금을 주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면 선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요건들을 잘 충족시키면 저런 지원을 받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았는데도 보니까 매년 또 지원금을 또 받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건별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 대신 이제 지원을 할 때 중복된 항목에 중복된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여러 군데에서 받아도 그건 이제 다 좀 칸을 거워서 여기서 받았으면 다른 곳에서는 그 항목은 받지 않고 이런 제한은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계속 받는 것은 지원 받는 분의 역량이니까 준비 잘해서 저렇게 받는다는 것이 창업에는 정말 도움이 되죠. 소량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지원금? 네 저희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저는 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개그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를 주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보세요. 그러면 막 돈이 막 나올 겁니다. 네 지금은 저 혼자 하기도 바쁩니다. 내 주변 경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저는 다 막아야 돼요. 지금 아시겠죠? 정보는 안 맞고 저는 저 혼자 일 열심히 할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분은 누구시죠? 오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분들은 누구세요? 우리 식구들이죠? 쇼퍼분들. 함께 일하고 계신 웨딩 쇼퍼시군요. 네네네. 지금 현재 10명인데요. 남성 쇼퍼분이 8, 그 다음에 여성 쇼퍼분이 2분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저 학교 다닐 적에도 그랬는데요. 옆에 파트너가 있으면 어려운 일도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다는 건 신바람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외로움도 없어지고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구 선생님하고 저기 김 선생님하고 두 분이 같은 금융권에서 공모하셨잖아요. 부딪힐 기회는 없었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길 건너 사이거든요. 위안은행 본점하고 기업은행 본점이 바로 길 건너 있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두 분이 이렇게 쇼퍼가 돼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보람을 느끼네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런 웨딩 쇼퍼라는 일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은퇴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배우려고 동작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좌를 들었는데 여기 웨딩 쇼퍼라는 새로운 개념의 강좌가 들어와서 재미삼아 일단은 한번 들어봤습니다. 내용도 좋고 그래서 같이 대표님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수를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대표님 얘기도 듣고 또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인 것 같고 또 제가 풀타임 잡을 하기는 좀 그런데 시간장 내기가 어려운데 주말만 일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하고 좀 맞아서 보람이 제일 있어서 좋고요. 총지배인으로 있을 적에는 관리자 입장이었거든요. 그때는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은 사회적 가치도 어떻게 창출했느냐 이 차이죠. 그 차이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깨가 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제2가 얘기한 것 중에 관리자 일 때에는 이익에 초점이 맞춰졌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일할 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는 출세하기 위해서 하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제2는 아마 세 번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보다 소명을 다하는 일을 할 때 보람이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고 저분을 누가 70대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하고 친구라도 믿겠어요? 그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보니까요. 자기업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일을 하셨던 분들이 쇼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직업이에요.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나 택시 운전하든 버스 운전하든 그런 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와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또 직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저분들이 파트타임이잖아요. 주말에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시니어에게는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말고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옛날에 결혼했을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또 신랑 신부들이 또 보충이나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그만 용돈 정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추가 학원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여기에 체계화되고 더욱더 심화되면 지금보다는 한결더 나아지리라. 결혼은 지금 수요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너무 편하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 신랑 신부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다다 이런 의견이 거의 100% 나옵니다. 제가 여쭤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매우 좋기 때문에 덩달아서 우리도 처우도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건수가 사실 그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 창업 이후 현재까지 6월까지 9,300인데요. 9,300 이렇게 들어볼 적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큰 게 왜 그러냐면 1년 해봐야 52주예요. 52주에 토요일, 일요일 하게 되면 104일이잖아요. 그런데 104일 중에 결혼식은 토요일이 75%에서 80%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주로 토요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토요일만 가지고 일했을 때 9,300 했으면 많이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목표 9,500 그런데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어떤 것들은 그에 안 하면 없어지지만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조금 연기는 되겠지만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량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기에 아마 어마어마한 매출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철저한 현장 원칙, 현장 심리, 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우리 쇼퍼에게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로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공의 노하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좀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 충분한 서비스가 돼야 된다, 충분한 만족감을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웨딩 쇼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완벽한 운전 실력이 아니라 바로 책임감과 서비스 마인드였네요. 그렇죠. 주인공이 이제 쇼퍼라는 개념을 사업에 접목시킨 이유도 아마 그런 직업 정신을 담고 싶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 운전만 대신하는 일이라면 그냥 대리운전, 기사님을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목표는 사회적 기업으로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하나만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준비 신랑 신부의 체크리스트 마지막 목록에 웨딩 쇼퍼가 자리 잡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외에 또 하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결혼식에 저희들이 재능 기부를 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웨딩카하고 웨딩 쇼퍼가 재능 기부를 해서 결혼식을 훌륭히 치를 수 있게끔 이동 서비스를 일정 부분을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이것을 앞으로의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서비스로 스스로 품격 있는 제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의 웨딩 쇼퍼 노경환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그 어떤 청년보다 눈빛이 살아있는 70대 주인공의 모습이 큰 감명을 줬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소명이라는 말을 정말 잘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 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결혼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직업에 대해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풀타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기에 쇼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큰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즘 또 신랑 신부님은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발품보다는 손품을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샵을 다니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가격을 비교한 다음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계약하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잇는 이제 오토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제2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고 또 오프라인의 쇼퍼를 배정하는 형식으로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모든 사업이 이 오토 서비스를 접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장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오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전국에 약 5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이제 생활 서비스 분야의 기업 수가 179개로 이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모빌리티, 물류, 그 다음은 이제 인력 중개, 숙박, 레저, 식품, 음식, 또 부동산 순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2의 웨딩 쇼퍼 사업의 경우에 서비스와 인력 중개가 결합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오토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네요. 또 여행 갈 때도 어플로 숙소를 예약하고요. 음식 배달도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고요.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관련 시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오토 서비스 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9년 오토 서비스 기업 매출액이 약 이제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0.4%가 증가한 그런 규모라고 해요. 웨딩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원하는 서비스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맞춤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오늘의 주인공 제가 처음 창업을 결심한 계기가 바로 서비스가 필요한 젊은 층에게도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층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였거든요. 웨딩 쇼퍼 오토 서비스를 더 발전시켜서요. 페리선과 부가 같이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기부 소장님도 결혼 한 번 더 해요. 뭔 얘기야 지금 또. 그래야 저 쇼퍼님 또. 회장님은 터락 받았어? 그건 안 되는데. 안 되겠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우리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웨딩 쇼퍼 노경환 씨의 특별한 일상과 함께 웨딩 쇼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2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오늘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요. 옷을 꼭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를 복장에 주는 품격으로 인해서 상대가 저를 바라보는 신뢰를 위해서 저는 복장에 있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쇼퍼 박에 놓고 얘기하자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이게 처음 생긴 직업이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미치십시오. 미치시면 안에 답이 나옵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보시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